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회자분들에게 꼭 1독을 원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꼭 두 번 정독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교인 여러분들 읽으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귀한 책입니다. 분량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제목을 잘 번역했습니다. 원래는 Christianity in Crisis, 위기의 기독교라는 제목인데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바벨탑에 갇힌 복음, 사실 번역이 원제보다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에 갇힌 복음, 이 책의 총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왜곡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왜곡이 번영신학입니다. Prosperity Theology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복음으로 둔감시킨 것입니다. 소망과 소원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원이라는 것은 내 욕망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다르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소원은 내 끝없는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 이것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 복음입니다. 순복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의 형통함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 받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받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복음 받은 자의 바른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번영신학을 비판하고 있고 두 번째 바벨탑에 갇힌 복음 이 책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왜곡된 복음은 바로 믿음신학입니다. 믿으면 된다 하는 거죠. 믿는 그대로 외치면 그대로 된다. 그 책에 나오는 그대로 표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골프장 끼고 있는 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된다고 선포하는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긍정심리학을 복음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복음이란 내 소원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가는 큰일 나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히려 물질을 잃을 때 믿음을 얻기도 하고 건강을 잃을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늘 가져야 할 텐데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바벨탑에 갇힌 복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귀한 책이라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